아완아 죽음을 CryƠ angs ב Iowa 오늘도 자연 파괴하러 왔다 시는버 말씀드렸습니다 추세 좋았어 자연 파괴 하러 왔다 와 저 사람 봐 갈 $ 나는 그냥 아무런 캐릭터나 그렇게 좋았어 들어오라 In 덧 traction 야 나 이게 벌써 아직도 헷갈려 으 아이씨 진짜 뭐야 왜 왜 왜 다시 안해 아완아 오 이사람 또 만났다 그래 나 삼촌 할거야 이게 캐릭터 때문에 그래 뭐야 이겼다 이겼다 야 나 지금 에쿠 6만인데 만이랑 하고 있어 이거 얼마나 큰 차이야 야아 으음 이겼어 이건 그냥 천천히 하면 상대의 실수를 노리면서 하면 돼요 상대의 실수를 노리면서 상대의 실수를 노리면서 씨바 근데 또 실수를 안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져야지 뭐 근데 내가 이 판은 이기고싶다 아아악 제발 아아악 막판이야 마지막판이야 삼촌 깜발해 이겼다아악 좋았어 꺼져 니랑 안해 하하하하 어 4플레이어? 좋았어 4명이랑 같이 하는거야 좋았어 좋았어 아하 좋았어 여러분들 핸드폰 게임중에 어? 나 오우야야 시작했어 야아 시작했어 4명이랑 같이 하는거야 4명이랑 빨리 빨리 하세요 빨리 아니 하워드님 하워드님 하나 어? 아 아 아아악 더해 한판 더해 한판 더해 하하하하 들어와 이분은 빨리 안죽는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에 천천히에 아무도 너 쫓아오지 않아 아무도 너 쫓아오지 않아 크하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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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역시 닭갈비 이래서 갈비갈비 닭갈비 하는거야 좋았어 이번에도 승리를 노린다 하하하하 아아아아 야 얘는 근데 계속 살아남다 오우 진짜 이거 몇판에서 스코어를 노리는건가 보네 아 내가 랭크 제일 앞 아 아니다 저 부엉이가 제일 낫네 좋았어 빨리해 아 내가 아까 뭐 말할래 했냐면 핸드폰게임중에 브레스토랑을 부탁한가 그거 한번 해보세요 진짜 재밌어 내가 아무것도 안했는데 이겼네이 라운드5 이제 이거 내가 이기면 이기는거야 하하 씨 진짜 하하 아니야 괜찮아 아직 승산있어 내가 지금 두 번 이겨가지고 야아 근데 랭크업 좋았어 이제 다른 캐릭터 써야지 어 뭐야 다른 캐릭터 써봐야지 어 호박 호박할래요 좋았어 좋았어 좋았으 좋았으 아니 안해 1대1 드자 들어와 나 호박할래 들어와 1등이건 2만등이건 다 상대 1 들어와 다 그래 막두라 삼마니 에이 삼마니 주제에 아예 에이 내패기에 주라구만 주라푸라 아 언제와 어 예예예 아까 같이 했던 애 일로와 너 너 딱봐도 처음부터 실수할거 같아 그냥 야아 이게 악미낙살이라는거죠 좋았어 아까 나랑 같이 했는데 맨날 먼저 죽던 어 부엉이 시에끼 좋았어 내가 우연히 1등을 계속 하던게 아니야 한번더 해 일로와 잠깐만 야아 좋았어 그냥 내가 천천히 하게 하면 돼 쟤는 무조건 실수를 할거란 말이야 야아아아 완벽합니다 안해본디 좋아요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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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너를 좀 적지 않아 정말 정말 하수 정말 허접한 게임이다 정말 하수스럽다 아 빨리 레디 좀 해 왜 어차피 할거보다 아 그 와중에 캐릭터 바꾸더라구 에휴 야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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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더 하자 내가 죽 빨라줄게 아니다 하핳 그럼 다음 영상에서 오자고 파이파이브 이 게임 이름은 팀버맨이야 아 아이 아 아멘